투비어의 베이스의 베이스입니다! 네 여러분,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2022년이 되고는 한 달이 지났어요.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. 2021년은 에이스의 굉장히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은데 2022년은 또 어떤 한 해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올해가 검은 호랑이라고 하는데 모두 호랑이처럼 먹던 일에는 너무 예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에이스 그리고 초이스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명관씨가 영어로 초이스에게 적당한 마디 주십시오. 오, 네. 초이스, please stay safe, eat well, rest well, sleep well, I love you. 네, 초이스, 이러한저런 고민은 잠시 넣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보내는 통일로 즐거운 설 연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!